일본소 흔히 말하는 나는 정사원이야 는 ESI에서 오래 붙어 있으면서 평생 이 정도 받을 거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비정규직이야 언제 짤릴지도 모르고 퇴직금도 못 받아가는 그런 직종 정말 맞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람솔 좀 감사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사원이 되고 싶은 이유라는 내용인데 아니 뭐 한국에서도 가능하면 계약직보다는 정직원 정사원 되는 게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그렇게 한국과 똑같은 정규직이라는 점에 상당히 큰 무게감을 많이 두거든요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더 노동 유연성이 없습니다 즉 뭐다 한국보다 어느 한 직장에 네가 더 붙어 있어야 된다 너는 이직하면 안 된다 라는 게 좀 더 강하거든요 사회적인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일본에서는 이 정사원이라는 무게감이 제가 느끼기에는 세계가 어떤 나라보다 이 무게감이 더 높다고 느낍니다 그렇죠 당장에 제가 노동경제 전공인데 저희 이제 교수님이 항상 하는 말이 일본은 정사원들을 위한 나라다 정사원의 천국이다 근데 이게 바뀌기가 어렵다 라는 식으로도 늘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구조가 회사에 오래 붙어있는 정직원 위주로 다 짜여져 있어요 일본은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 서양에는 유아파이어 이래가지고 바로 이제 있잖아요 잘라버린다든지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영화 보면은 근데 그런 게 일본에 바로 들어오기는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정사원에 목을 맨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아 나도 정사원이 되고 싶어 우짜등 정사원으로 살아가고 싶어 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알려드린 참석을 이걸 준비를 했으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한민국에서 과거에 김혜수 씨가 주연한 직장의 신이라는 이 드라마 보신 분 계십니까 오 이런 게 있어 이게 일본 드라마를 흔히 말하는 커버를 해둔 거거든요 자 이 원래된 일본 드라마 이름이 뭐냐면은 파켓노 흰까 끄라 해가지고 파견의 품격 이라는 일본 드라마가 원래 있었습니다 이게 내가 그 법박부에서 노동법을 배우는 사람이었는데 담당 교수님이 이 드라마를 정말 싫어하셨어요 아 저희 교수님도 이 드라마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노동법 노동경제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지 직장의 신 이것도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극중에 김혜수 씨가 정규직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계약직 사원으로 등장을 해가지고 우와 저거는 사회적 인식을 넘어뜨리네 계약직도 나쁘지가 않네 이게 일본 원작도 비쌉니다 일본에는 주인공이 파견직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파견직이 뭡니까 비정규직이에요 근데 각종 정사원들보다 모든 능력이 압도되어 있어가지고 이야 뭐야 파견직 나쁘지 않네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약간 비춰지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당시 사회에서 엄청나게 좀 뭐라 해야 되냐 문제를 좀 일으켰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무슨 말? 당시 일본 사회가 정규직을 줄여나가고 비정규직이 만연한 사회였는데 그리고 현실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판타지죠 맞아 비정규직이라도 괜찮아 오히려 파견직이라서 더 좋아 자유롭거든 정규직처럼 매어있지 않거든 너무 좋아 약간 그런 식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에게 이제 오신호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사회적 무료를 일으켰다라는 게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생활 이런 게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죠 일본에서 회사 나누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판타지네요 판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하는 정사원인데 일본의 마이나비 전직 이직 사이트입니다 정규직이랑 장점 단정과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는 방법으로 나오는데 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100% 다 좋은 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써놔요 대충 어떤 느낌이냐면 밑에 쭉 있는데 정규직의 단점이라고 몇 개 써놨어요 정규직의 단점 정근이나 이동의 가능성이 있다 잔업이나 휴일에 출근 가능성이 있다 근무시간의 휴일에 자유도가 낮다 비정규직보다 장기휴가를 얻기 어렵다 왜? 비정규직이면은 회사 계약기간 쉬는 동안에 내가 놀 수가 있는데 정규직은 장기휴가가 안 나온다 책임감이 무겁다 타사에서 통용되지 않을 인재 가능성이 있다 뭐 이상한 말을 써 놓은 거예요 그거는 오히려 비정규직이 좀 그런 게 많은 게 있죠 그런 거 봤을 때 그렇죠 이것도 눈치 보는 겁니다 일본 사회에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많아지다 보니까 아까 이 드라마랑 똑같은 거예요 비정규직이라도 나름 장점이 있어 파견직 나름 괜찮아 그러니까 이직하렴 이라고 이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당장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취업 사이트에서 비정규직과 정규직에서 이러면서 꼭 장단점을 나눠요 장단점을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약간 어이가 없거든요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일본은 그런 나라가 아닌데 왜? 비정규직에 단점이 있을지언정 정규직에는 단점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형성시키냐면은 간단한데 일본의 공익재단 법인의 생명보험 문화센터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고용자 흔히 말해 일하는 사람들의 약 40%는 비정규직입니다 임원을 제외한 일반적인 정규직 사원이 3,500만 명이 있고 비정규직이 2,100만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규직 60% 좀 넘어가고 비정규직이 거의 40% 육박하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아무리 정규직이 좋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은 안 돼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이런 말 하기에는 여론의 문매를 버틸 수가 없죠 이미 사회가 일본은 정규직을 줄여 나가고 비정규직을 늘려 나가는 형태로 점점점점 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왜? 회사 입장에서 정규직을 많이 데려 있으면은 돈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정규직만 올려주는 정상만 올려주는 이 형태 지금까지 나빴어 서양의 무무를 들어와 가지고 일본도 일본도 이지컴 이지고 비정규직 도형의 유연성을 늘려야 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각종 이런 인터넷 사이트부터 이래가지고 있잖아요 정규직도 단점이 있다 어떤 단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비정규직에 비해서 휴일이 적고 장기 휴가도 얻을 수가 없고 책임감이 무거운 이런 단점이 있다 라고 약간 여론플레이를 하는데 씨알도 안 먹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일본사람이 정상원이 되고 싶어 하는지 어떤 메리트를 가지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일본에서의 정규직 정상원을 할 때는 이걸 정말 들고 옵니다 일본의 독립행정법인 노동정책연구기구입니다 여기서 유스플로동통계라는 걸 냅니다 뭐냐면 일하는 사람들의 통계지표를 정부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들고 와가지고 분석을 하는 지표거든요 여기서 대충 어떤 자료를 많이 내냐면은 셀러리맨의 평생연봉 평생임금이라는 지표를 많이 들고 옵니다 일본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자료가 잘 안 나옵니다 그래요? 일본 이외에서도 이게 나오는 나라가 잘 없습니다 왜? 일본은 대부분의 정규직들이 그 회사에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대학교 졸업하고 만 23살에 취업을 해가지고 만 65세에 정년퇴임을 합니다 약 40년 가까이의 시간을 한 회사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친구가 회사 생활을 했을 때 나오는 금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일본에서는 쇼가이네슈라고 해가지고 생애 연봉 평생임금 이런 식으로도 말해야 합니다 이 위에 게 정사원 남자 가운데가 정사원 여자 비정규직 남자 비정규직 여자거든요 색깔이 진할수록 뭡니까? 학력이 높다는 거예요 대졸 대학원 그 다음에 전문대 그 다음에 고졸 중졸 약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놨거든요 이게 전체 평균을 봤을 때 정규직 남성이 대학교 이상은 졸업을 하는 사람이 평생 본인이 벌어들이는 연봉이 2억 6천만 원이니까 한 26억 정도 벌어들인다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 중소기업 다 포함이거든요 여성도 정규직이면 대학교 졸업하면 2억 1천만 원 21억 정도 나오네요 근데 대신 뭐? 이게 비정규직이 되는 순간부터 대학교 졸업한다 하더라도 1억 5천만 원 15억 당장 단순하게 남자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거의 1억엔 우리라도 10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평생 버는 돈에 이미 이 상태부터 게임 오버예요 안 그래요? 이런 지표를 안 놔둬두고 정규직에는 책임이 무겁고 타사의 통용이 되지 않고 장기 휴가를 얻기 어렵다는 단점을 얘기하는 건 이게 CR이 먹힙니까? CR이 먹히지가 않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불화를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네 당장의 이 금액 자체가 사실은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퇴직금도 여러분 일본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들어가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퇴직금의 시세는 계산 방법이나 근속연수마다의 변화 공제에 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이제 대학 졸업자가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많이 나온다 라고 하면서 근속 35년 이런 거 있잖아요 20대 초반에 취업해서 60대까지 일을 하게 되면 정년 때까지 하면 근속 35년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일본은 그렇기 때문에 대충 이런 거를 플러스해서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비정규직과는 또 플러스해가지고 이 정도의 차이가 더 난다는 말입니다 고조리나 대조리나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느끼는 아니 오사 아니 비정규직이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오래 붙어있으면 퇴직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너무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느끼는데 제가 왜 이런 말 하냐면 여러분 일본과 한국 노동법에 큰 차이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퇴직금은 법률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퇴직금을 안 줘도 돼요 알바든 비정규직이든 기본적으로 정규직이든 안 줘도 되는데 사회적 통념상 비정규직은 아예 퇴직금을 받을 건덕지가 없지만은 정사원 정규직은 퇴직금이 나올 건덕지가 있기 때문에 더 높게 쳐준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랑 큰 차이점이기도 하겠네요 그러니까 일본 속으로 흔히 말하는 나는 정사원이야 나는 어느 정도 이 회사에서 오래 붙어있으면서 평생 이 정도 받을 거라는 금액이 정해져 있고 플러스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사람 나는 비정규직이야 언제 짤릴지도 모르고 퇴직금도 못 받아가는 그런 직종 이 바로 일본에서 이 정규직 정사원과 비정규직 파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의 이런 격차가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듣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본에서 비정규직이라는 거는 메리트가 단 하나도 없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뿐이냐 아닙니다 이런 금전적인 거 이외에도 일본 사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정사원이 되고 싶은 이유가 있어요 2013년 3월 23일 뉴스네요 프리터가 생각하는 정사원 취업의 장점이랑 프리터가 뭡니까 알바 수익만으로도 먹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이 프리터들을 생각하는 정사원이 뭡니까 어찌면 자기랑 다른 존재잖아요 그 친구들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일 먼저 62% 수입이 안정화되어 있다 정사원은 생애 임금이 높게 나온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평생 임금 그 차이를 느끼는 거 이미 프리터들로 정사원 아닌 사람들이 느끼는 정사원의 메리트 그렇죠 돈 안전한 수익 안정된 수익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재밌는데 그렇죠 사회적인 신용이 높다가 심지어 팔고 있는 두 번째로 나옵니다 이게 무시를 못합니다 그렇죠 사회적 신용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여기 대해서는 대기업 중소기업을 막론을 하고 정사원이냐 정사원 아니냐가 대기업 중소기업을 나눈 것보다 저는 더 크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가치를 나타내고 하거든요 이게 사회적 신용도라는 게 이게 사람들의 인식 뿐만 아니라 계약할 때 그렇죠 그렇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이런 거 들으면 아니 우선 그건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주택론 모기지 대출 받을 때 당연히 뭐 정규직 그건 안정된 직장이니까 이런 거 우대받는 거 그건 일본도 있으니까 뭐 그런 건 기본이잖아요 라고 느끼잖아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여기서 나오는 사회적인 신용이란 거는 월세 계약할 때도 나옵니다 일반적인 이런 물건 부동산 계약할 때도 집주인 입장에서 제가 비정규직이야 월세 떼먹을 확률이 있겠네 회사 잘리면 넌 들어오면 안 돼 라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게 실제로 많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한 은행의 사회적 신용 플러스 이사를 할 때 집주인의 신용 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적 신용도로 갈리는 거예요 당장 일본 사람들이 입을 모아하는 제일 큰 사회적 신용도가 뭐냐면 바로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 어떻게 되는가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결혼함이 일어나는 다섯 가지 얘가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반대입니다 누구 결혼 상대방 대기업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 이 친구가 공장에서 흔히 말하는 생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걸로 결혼을 반대하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대신 뭐 제가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파견직으로 일합니다 라고 하면 꺼져 라는 말 당장 나가 이거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금액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는 일본에서 결혼 상대방을 정할 때 있잖아요 흔히 말하는 부모 입장에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장의 이 친구가 작은 회사의 정규직이라고 하면 일을 열심히 하면 승진할 확률도 있고 그거를 보탬을 받아서 뭔가 좀 더 늘어날 확률이 있지만 일본의 옛세대 생각에서 계약직 비정규직은 언제 짤릴지 모르고 우리 딸 우리 아들 굶길 수도 있는 같이 밖에 떠돌릴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국과 다르게 일본 정상원분들 기본적으로 짤린다 해고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 정규직은 철밥통 비정규직은 네가 지금 당장에 예를 들어 연봉 1억이라 하더라도 그거 말고 정규직이 좋다 라고 말하는 게 일본입니다 일본의 지식인이라든지 결혼 상담소 보면 부모님이 결혼을 반대합니다 그가 프리터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사원이 아닙니다 있잖아요 이런 거 답변 보면 기가 막힙니다 30세의 정직원 정사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아내야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당연히 같은 서른이면 정사원이 중요한 거죠 이게 저는 상당히 일본에 많은 사람을 갖고 있는 생각을 느껴요 저도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감각을 가지는 분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라고요 아까 40%가 비정규직이잖아요 바로 이게 일본의 절술상 고령화에 제일 연결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 소기업보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이 갭이 더 크게 느껴진다는 그 차이가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일본은 우짜등 붙어있으면 안정적으로 요정도 금액은 받아가는데 이게 안정적이지 않게 되는 순간에 금전적 사회적 인식부터 해서 다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일본 사회에서의 정사원이 가진 정규직이 가진 이 메리트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당장에 저도 이직을 많이 한 사람인데 제가 이직할 때마다 나 처갓집에 엄청 싫어했거든요 미래가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제발 이직 좀 하지 말라고 나한테 처갓집 갈 때마다 얘기 들었는데 지금은 포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직 다섯 번 이직 대여섯 번 하고 유튜브 하고 있잖아 그냥 포기했어요 바꾸는 그런가 보네 바꾸는 스릴을 스릴 넘치는 그런가 보네 이러면서 있잖아요 저도 이제 일본에 오래 있으면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유튜브를 하지만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란 거는 내가 유튜브를 하기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내가 지금 정사원이었거든요 가장급 그걸로 붙어있었는 게 훨씬 더 낫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주 있습니다 일본에 있으면서 정사원이랑 그 계약직 분들의 차이는 평생연봉 뿐만 아니라 정말 있잖아 일상생활 할 때도 영향이 큰 그런 겁니다 아까 이 답변이 정말 큰 거라고 느끼거든요 30세의 최소한 정사원 이거를 달성하지 못했단 말은 사회적으로 도태되었단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정규직이라는 거는 사회적 신용이 높은 건데 나이가 서른이 넘어갈 때까지 사회적 신용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이 된 거야 안정되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혼 은행 집을 빌린다든지 그 외에 다른 걸 할 때도 사회적으로도 마이너스로 많이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있잖아 다른 나라랑 다르게 일본은 계약직으로 일하다가 정사원이 된다 라는 게 정말 어려운 나라라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정사원이 못하면 정말 30대 정사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그렇게 성공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가끔씩 99명은 그렇지 못하고 비정규직과 정사원의 벽에 가로막혀서 있거든요 한국도 그런 말 하잖아요 첫 직장이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일본에서도 첫 직장을 비정규직으로 가면 정사원으로 스텝업 확률이 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정말 희박해집니다 대신 첫 직장이 정사원이야 그럼 두 번째도 예를 들어 이직을 하더라도 같은 정사원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평생 임금 이라는 게 나오는 나라인데 첫 스타트를 잘못 뛴 친구를 구제를 해주겠어요 구제를 잘 안 해줘요 처음부터 너는 이 레일에 들어갔으니까 아 그러네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100명 중에 1명 정도는 점프가 가능하지만 99명은 점프를 못하고 밑에 있는 비정규직 이 라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인생 자체가 나이도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방송이 되고 가끔씩 하는 편입니다 왜 하냐면 박가님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일본에 취업을 생각하신다든지 한국도 취업이 어려우니까 일본에 가서 일해보고 싶어요 라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당장에 한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능력이 있으면 비정규직을 한다 하더라도 정사원으로 예를 들어 있잖아 공채를 간다든지 할 수 있는 확률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일본은 그 확률이 정말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 예를 들어 취업을 올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정규직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정사원으로 이제 이것도 인터넷 정보가 많다 보니까 이걸 또 속이는 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파견에서 정직원으로 들어온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안 됩니다 그게 일본에서도 유행하는 사기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파견은 파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본은 정사원이 왕이라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파견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회사에서 머리를 쓰는 거예요 파견직 회사에 너는 정사원으로 들어와가지고 우리 회사의 임무는 네가 파견을 가는 거다 거기서 예를 들어 다른 데 프로그래밍 하러 간다든지 다른 데 프로젝트에서 파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본에서도 좀 많이 나오는 꼼수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게 횡행을 해 일본에서 왜? 그만큼 사람들이 정사원 정직원이란 단어에 약하단 말이야 이런 점에서는 저는 단연코 한국보다 좀 더 일본이 정사원과 비정규직의 격차가 더 크다고 느낍니다 오히려 반대말로 대기업과 소기업의 격차는 한국이 더 크다고 느낍니다 인식 자체는 그런 점에서는 그런 사회적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여식 내가 제일 악질이라고 느끼는 게 이런 학생들 취업하는 친구들 상대로 하는 사기치는 사람 제일 악질이라고 느끼는 왜? 사람이 절실함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제일 악질이에요 왜냐하면 절실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했잖아 파견해서 정직원 그래서 정직원이야 설마 이러면서 들어간단 말이야 그걸 굴리거든 현대판 노예제도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모르니까 당장에 급여가 높아 보이고 이러면 가거든요 정사원보다 왜냐하면 일본은 정사원을 짜게 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생애임금 지펴봤을 때 아니 평소 때 박관영구상이 저거 맨날 일본은 평균임금이 한 400만원이라는데 어떻게 저렇게 나올까 이렇게 느끼는 분은 있잖아요 간단한 거 일본은 처음에 돈을 안 줘요 정사원들은 기본적으로 왜? 근속 20년 30년 되면 어차피 넌 많이 받아갈 거거든 한국에서 공무원 느낌이에요 그게 일본 정규직이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는 고생 좀 해라 돈 쓸 데 없잖아 그래서 사실 일만 해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애 낳으면 그때 되면 돈 생길 일이 생기지 그러면 급여 올려줄게 그래야 나중에 노후자금 대비할 때 퇴직금 줄게 이런 느낌으로 있잖아 일본은 그런 식으로 트렌드가 가기 때문에 항상 박관영의 만성에서 얘기하는 거죠 일본은 아직까지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 대학 졸업할 때 제일 좋은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 잠깐 얘기해 주면은 우리가 이제 일본 관련 채널 하잖아요 우리한테 한국에서 파견해서 하는 사람이라든지 한국에서 IT부터 기업하는 사람들이 일본이 이제 취업 알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한테 광고해 달라고 연락이 와요 여러분들 아마 그런 이제 유튜브 채널 많이 볼 겁니다 그런 광고해 주는 거 죽어도 안 합니다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지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건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올린 애들이 딱 노예, 중개, 무역상은 하면 안 돼 유튜버는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